어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게 있어요 어 뭘 놓치고 계시냐 제가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대승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의석수로 합보를 중요하냐 여러분들 총선 끝나면 바로 뭐 같아요 총선 끝나면 무슨 뭐가 바로 올 것 같아요 총선 끝나면 가장 이슈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게 있어요 총선 끝나면 뭐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대선 잘 봐요 총선 끝나면 개헌이에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게 바로 총선 끝나면 저들은 수구세력들과 안철수와 민주당 빼고 정의당까지 합쳐서 개헌론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은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개헌론으로 모든 전국이 휩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과반이사계 의석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이 가장 노리는 것은 대통령지의 폐지예요 왜 몰빵을 해야 되고 왜 더불어민주당에 큰 힘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저들이 노리는 것은요 바로 개헌론이에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종인이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천이 다 끝났는데 김종인이가 등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공천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김종인이가 등장해요 왜 등장했을까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안철수가 가세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의당이 가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대통령제를 지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할 수 있는 개헌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150석이 아니라 180석까지도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표가 분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내각제를 하고 싶어 대통령제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제를 무너뜨려서 어떻게든지 의원 내각제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안철수가 얘기하는 분권형 의원내각제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대통령제를 선언해요 국민들 전체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꼼수가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180석 이상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민주당이 개헌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안 되거나 민주당이 안 그러면 또 4%에 끌려다니면서 개헌해서 민주당이 밀리는 거예요 분권형이 뭐예요? 의원내각제와 똑같은데 이것들이 의원내각제라는 말이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국민들한테 많다 보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의원내각제랑 똑같은 거야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 맡아라 외교와 안보만 맡고 실질적으로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도 딴 데다가 투표하고 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거나에 몰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나온 개헌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이상의 의석을 석권해야만 자신 있게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이미 청와대에서 만들어놨던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단독 강화반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진작 얘기해 주시지 이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얘기해야지 딱 타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띄엄띄엄 방송하고 여러분들이랑 뭐 맨날 장난치는 거 같아도 김종인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김종인이 왜 김종인이 왜 갑자기 여러분들 등장을 했겠어요 공천이 다 끝났는데 김종인이 뭐하러 저 자유한국당에 등장을 했겠어 총선 이유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된다 아